수확을 앞둔 드넓은 옥수수밭입니다. 여기서 자라고 있는 옥수수는 당도와 수분이 높은 노란색 초당옥수수로 새로운 맛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 70% 정도는 온라인으로 나가고 30% 정도는 계약재배에서 생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당옥수수 대부분은 수입 품종. 국산은 대부분 흰색 찰옥수수뿐입니다. 주력은 그래도 흰 찰옥수수가 국내 주력이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선택의 폭이 좀 좁은 편이죠. 종자도 실제로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새로운 품종 개발이 한창입니다. 시범재배 단지에서만 옥수수 25개 품종이 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흰색 찰옥수수 품종은 물론 노란색 옥수수와 당도가 높은 단옥수수 품종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탈기가 있고 이빨 사이에 끼지 않는 얇은 껍질을 가지고 있는 찰옥수수라든지 당 성분이 굉장히 많은 초당옥수수라든지 이런 옥수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와 직거래, 냉동 포장 등 다양한 판로와 상품화를 통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옥수수.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품종 개발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